정부가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회계 감사 결과를 외부에 공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한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노사관계 불합리한 관행 개선도 본격 추진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노조 재정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그동안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기 통제는 인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조가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상은 조합원 1천 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곳입니다.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서류비치 및 보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말까지 자율점검을 안내합니다. 또 조치 결과를 보고해 조합원이 재정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수석 비서관들에게는 노동개혁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노사 관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도 나섭니다. 이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포괄임금 오남용과 특정 노조의 가입 등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